자기야! 여자친구가 있어? 자기야! 내가 왔어! 뿌잇뿌잇! 반가워! 격하게 반가워! 자기야 왔어! 왔어! 사랑해, 자기야! 내가 더 사랑해! 언제든지 사랑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너무 힘을 줘서 똥 나올 것 같아 사랑해, 정말! 다 질러버리고 싶어 야, 니네 둘이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긴 지금 사랑 중인데 사랑 중이면 좀 막 사랑스럽게 얘기해야지 니네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좀 작게 얘기해 너네 둘이 확실히 저기 연인 맞아? 연인이지! 이상한데? 이구동성 퀴즈 알아 몰라 알어! 그거 해봐서 맞으면 니네가 연인으로 인정을 해줄게, 알았어? 해봐! 니네 둘이 만난 곳은? 하나, 둘, 셋! 사랑동 CJ의 화장실! 화장실! 조금... 화장실에서 뭐가 오야, 화장실인데? 두 번째! 두 번째! 앵그리버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너! 아이씨! 맞네! 이 자식 봐, 이거! 마지막 질문이야, 어? 너희 둘이 첫 키스한 것은? 하나, 둘, 셋! 성당! 우리 딸! 너 누구랑 갔어? 으악! 미안해! 미안해! 전 남친이랑 갔었어! 뭐야? 너 성당 누구랑 갔어! 기억 안 나! 다음에 나도 같이 가! 어쨌든 우리 쌤쌤이야, 알았어? 쌤쌤이야! 그럼 결혼하자, 우리! 알았어! 날 잡자, 언제나 좋을까? 내년 2월 31일! 딱 좋다! 뭐야? 나이스! 천생연물이야! 딱 좋네! 너의 이세를 낳고 싶어! 언제든 가능하지! 알았어! 아니, 이것들은 애드립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아, 있는 것만 해라, 있는 것만! 어휴! 형아이 마음 맞으래! 가! 2월 31일날 해보자! 그래! 내년 2월 31일!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무혜인 돼서 기다릴게! 봤지? 내가 친구 있는 거! 니가 인마 지금 전시 상황에 인마 지금 연애할 때야? 어? 니가 전쟁 중에 도대체 한 게 뭐야, 도대체! 내가 연애만 했겠어? 난 나라에 신경 쓴다고! 내가 고릴라 애들 쳐들어올 줄 알고 협상가를 준비했어! 어? 협상가? 협상가! 들어와봐! 협상가를 보랬구나! 저희로 하면 되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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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슨 동물이냐? 날다람쥐옵니다요! 하하하하! 날 닮은 돼지란다! 아이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근데 너희 꼴이 왜 이모인양이냐, 이게? 예! 고릴라들이 고망을 닮았다며! 제 털에 이렇게 다 뽑았습니다! 야! 우리 할아버지랑 파타야 가면 되겠구나! 뭔 소리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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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예! 저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예! 군인이 그렇게 쉬워 보여? 얼마나 힘든 직업인데! 저 진짜 되고 싶 싸웁니다! 군인이 되고 싶 싸웁니다! 제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머리를 밀도록 하게 싸웁니다! 아니... 제 의지를 보십시오! 씨... 나라를 위한 정신 신보! 대단하구나! 대단하다! 의지입니다! 아니... 세! 아니... 세! 아이고! 야, 이 녀석아! 예! 아이고, 나라를 위한 이 마음! 이게 의지입니다요! 아이고! 내가 널 군인으로서 받아주겠다! 예! 올해 나이가 몇이냐? 열 다섯이옵니다! 열 다섯이옵니다! 열 억부터 갈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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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진짜 얘기하신지 그냥! 고려를 해주잖아! 진짜 물어봤어야지 자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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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있잖아! 리허설 때는 투블럭이 가능하게 여기를 밀기로 해놓고 신이 인하 떨어서 정면을 밀었다! 지금! 이게! 즐거움은 끝이 없다! 컨트롤과 TVN England vitonly 감사합니다.